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찬사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를 보고 싶은 날에 오마이갓 유튜브 어매들에게 사랑하는 캐릭터를 이번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렐라 네 어린이 여러분 생활리 맞아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3월달 9월달이라는 무대 네 네 내가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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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